아, 잠깐만요. 설마... 깜짝이야, 깜짝이야. 눈은 절대 안 가려. 아이고. 아니, 저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먹고. 장이 가슴에 있나봐요, 장이. 장이 가슴에 있나봐요, 장이. 장이 가슴에 있나봐요. 위가, 위가. 위하고. 위와 장이 여기 있으면 너무 좋겠죠. 아우, 가슴 불러, 이런. 아우, 가슴 이렇게 빡! 가슴 터져 죽겠다. 운동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운동을 진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운동하면 소화도 잘 되고. 안 먹고 안 하는 걸로 지금. 안 먹는다고요? 그나마 좀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맞아.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맞아. 기본적으로 저 팬티 저 밴드가 안 접힌다는 거, 리스펙감. 진짜로. 이거는 나도 진짜로. 일단 우리는 로고를 볼 수가 없어요. 단절 펴줘잖아요. 단절 펴줘잖아요. 우리라뇨. 근데 왜 묻어갈라 그래야 돼요? 뭘 묻어가.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에요? 그 정도? 접힌다고? 저 분들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테이프로 갈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접혀있어요. 기양경 사진도 접히잖아요. 안 접혀, 무슨 소리예요? 일단은 밴드에 있는 팬티를 안 입어요.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그거를 접어요, 접어. 안 입어요. 저기 왜 저렇게 창민이 집 같지, 저기? 4.6도. 다행히 눈은 안 오네. 한라산을 제가 본다. 한라산 어디? 한라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설산을, 등산을 제가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샤이니의 민호 군이랑 같이 한라산을 등산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설산 경치도 너무 이쁘고 또 이번에도 같이 또 한 번 그 경치를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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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싱해. 살아 있네. 네. 우와. 손질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살아 있어서. 이거 쉽지 않을 텐데. 다시enti해. 탈라산. 네. 하지만 나를 본다면